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파이널 컷에서 색 보정을 할 때 특정 색상만 변경을 하는 이 색상 마스크 기능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스냅 영상 편집하면서 이 기능 쓸 일이 있어 가지고 제작하면서 같이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요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냥 그 야외에서 촬영된 스냅 영상입니다 네 요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촬영을 할 때 씬의 스타일로 지금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색이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색 보정을 해 줄 거에요 기존에 거 다 지우고 Adjustment Layer를 설치해 준 다음에 여기에서 색상판 네 컬러 보드죠 들어가서 그냥 채도 이렇게 올려 주면은 색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색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뭐 보정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어 이게 야외에서 이제 자연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지금 촬영이 돼 갖고 날씨가 좀 흐린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록색 들이 강화가 되면서 어 조금 요즘 어떤 트렌드에는 감성이 좀 잘 안 맞는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편집자가 어 요런 초록색을 좀 채도를 좀 빼고 색을 좀 죽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시네마틱한 느낌이 나면 이제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요 초록색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색 보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기존 색 보정 그대로 두고요 Adjustment Layer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 줘요 네 더 추가 해 주고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위쪽에 있는 Adjustment Layer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컬러 보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꺽쇠를 누른 다음에 색상 휠 로 들어가 줍니다 네 그럼 색상 휠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작업해 줄 거고 저희는 지금 색상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색상 마스크 추가 클릭해 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밑에 이제 색상 마스크 라고 나옵니다 네 자 색상 마스크 나왔죠 네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 줄 건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초록색을 색상을 변경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포이드 가 있잖아요 스포이드 클릭하시고 초록색을 선택을 해 줍니다 네 그러면 초록색이 잡히게 되고 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마스크 보기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보기를 선택하면 마스크가 보이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색상 유형이 HSL 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HSL 각각 나와 있는데 마우스로 움직여 가지고 이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위주로 좀 선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초록색이 다 잡힐 수 있도록 마스크가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면 되겠네요 네 이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초록색이 좀 많이 포함된 마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색상 마스크 만들어 놓고 지금 색상 마스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색상을 변경을 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색상 휠에서 글로벌 조정 하기보다는 뭐 그림자 하이라이트 미드톤을 조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톤을 쭉 내리면 초록색 물이 쭉 빠지면서 초록색 느낌이 좀 약해집니다 네 그리고 움직여 가지고 가운데를 어 약간 푸른 톤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초록색 느낌이 조금 시네마틱하게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본이 이런 색상인데 네 이렇게 좀 물이 빠진 듯한 초록색 계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림자 쪽도 좀 내려 가지고 어두운 부분도 색깔 좀 빼주도록 하구요 하이라이트 부분도 살짝 빼주고 주로 미드톤 위주로 좀 작업해 볼게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네 됐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본 색보정 그 다음에 색상 마스크 추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인물 톤에는 이제 영향이 없이 이제 초록색 위주로만 네 바뀌게 되는 요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피부 톤에 이제 붉은 색 그리고 노란색 계열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초록색 계열은 피부 톤에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또 요런 느낌으로 해서 어 특정 색상만 변경해서 이 영상의 느낌을 많이 바꿔 줄 수 있는 네 요런 색상 마스크 기능을 어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요런 기능 참고하셔 가지고 예쁜 영상 많이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